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줄곧 말해왔던 가보지 않은 길 그 길이 어떤 길인가라는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바로 이런 선택이 그런 길에 해당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추측을 낳게 되는데요 근래 일반인뿐만이르고 동맹국들에게 충격을 준 치소미아 파기 한일군사보호협정의 파기도 문재인 판 가보지 않은 길의 큰 틀 속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같은 치소미아 파기에만 거치지 않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그런 새로운 항목들이 되어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과연 가보지 않은 길 문재인 버전은 무엇일까? 어느 나라든 과거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사를 대하는 방법은 국가마다 문화마다 좀 다릅니다 한국사회 역시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을 갖고 과거사를 대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세계인들은 지난인들은 지난 일들 뿐이고 그리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시각을 과거에 대해서 갖고 있다고 봅니다 조지타운대학 교수로 있는 데니스 와일드 씨는 과거에 CIA 동아태 부국장을 지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소리 VOA에서 가졌던 한 인터뷰에서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과거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보이는 행동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두 나라 사이에 역사적 적대감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다 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 적대감들은 꽤 많이 있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 같은 역사 문제는 접어둔다 한국과 일본 양측 사이에서 이 문제에 대해 아직도 큰 반향을 일으키는 것이 때로는 당황스럽다 어떤 이들은 미국이 역사를 무시한다고 지적한다 어쩌면 미국이 그렇게 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과거에 너무 얽매이면 이번과 같은 상황이 초래된다 이번은 지소미아 파기를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동아시아 동맹국되게 바란 것은 가능한 과거사는 접어두는 데 노력하고 영토 분쟁과 같은 문제도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분명한 방법을 찾기 노력하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나는 반일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반일감정을 갖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발언을 수시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분이 뿌리 깊은 반일감정을 갖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주변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날로 그런 움직임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른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6명이 8월 30일 날 경찰증이 제공한 헬리콥터를 타고 독도로 가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규탄하는 행사를 하고 돌아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이미 우리가 독도라는 땅을 시료 지배하고 있는데 굳이 일본을 자극해서 뭐가 그렇게 좋은 게 있을까 당장 바로 그 다음 날 일본의 한 젊은 국회의원이 전쟁으로 되찾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메시지를 올려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와 여건의 전반적인 기류는 반일감정과 반일프레임이라는 동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총선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끌고 갈 모양새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반일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점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국은 11월 21일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한국 정부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서 지소미아 파기를 원점으로 되돌려다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강하게 권하지는 않을 겁니다 공식적으로 몇 번 그런 발신을 하겠죠 항상 미국 측은 당신들이 알아서 결정할 사항이다 이렇게 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반일 기조 위에 우뚝 선 문재인 정부가 미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과제는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어느 쪽을 결정할지에 대해서 두고 봐야겠지만 최근에 청와대의 기류와 분위기는 자주, 자주파, 자주 노선을 견제한다는 류의 주장들이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소미아 파기 원상회복 문제는 단순히 지소미아의 파기 여부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호의 진로를 반미쪽으로 선회하는 신호탕이 될 것으로 봅니다 11월까지 문재인 정부가 미국 측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밀 삼각 동맹 체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겁니다 그것은 바로 결별로 가는 하나의 충분한 이유를 한국 정부가 제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미군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주도적으로 행사하는 국가의 주한미군을 주둔시켜야 될 맹벽한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은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서 정보 공유가 불가능해지고 이에 따라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2만 7천명의 주한미군의 안전이 위태롭게 된다는 그런 미 국무부의 고민이라든지 그런 항의들을 진지하게 또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를 최근의 전후 상황을 보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정직해야 될 겁니다 만일에 반일과 반미 기조로 대한민국 호의 방향을 전환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속이지 않아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 정체가 자유민주주의 정체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일단 자신들이 가려고 하는 방향을 소상히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그런 선택을 우리가 했을 때 파급 효과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미국과 일본 대신에 다른 대안을 선택했을 때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그런 상태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면 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다 생략한 채 어물쩍 반일과 반미로 쑥득쑥득해서 그냥 한국이라는 그런 큰 배를 그쪽 방향으로 달려가게 하는 것은 국민을 분노케 하는 것에 거치지 않고 일종의 적대행위에 해당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반일과 반미를 통해서 나아가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권 세력의 소수의 사람들이 반일과 반미 정책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진로를 수정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옳은 일이 아닌 것이죠 국민 다수가 권한을 위임할 때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나 바람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라를 끌어가려고 하는 것까지 국민들이 위임한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면 이번에 지소미아 파기를 원상복귀하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반미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반일과 반미 기조위에서 나라의 진로를 수정합니다 수정하게 되면 이런 부작용이 있을 겁니다 대안은 뭡니다? 이런 부분은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 다수가 원하는지 안 하는지를 평가받은 다음에 나라의 진로 수정을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